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화요일 말씀 읽겠습니다. 화요일 말씀으로는요 13, 14, 15장 3회 하입니다. 13장에는 암론과 다마을 이야기부터 나오는데요. 다윗의 큰 아들인 암론이 자기 이복동 동생인 다마를 범하는 이야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이야기 오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실수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이 자기 자식들에 대한 마음인데요. 암론을 제일 큰 아들을 또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범한 것에 대해서 질책도 하지 않았고 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고 또 예뻐해서 크게 질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희가 자녀들을 정말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질책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 양육의 필요함을 또 배우고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엘하 13, 14, 15장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신실한 아들로 세워주셨고 또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인간적인 그 연약함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주시는 그 지혜로 바르게 또 은혜 안에 또 시와 때에 맞게 질책과 또 교훈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장성에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모로서 바르게 잘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건강과 또 여건과 모든 형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론토 눈이 오늘 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 13장 읽겠습니다. 암론과 다말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론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밋 간교한 자라 그가 암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미니라 하니라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게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론이 왕께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론의 집의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갑니다 10절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되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15절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르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저량하게 지내니라 다유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론에 대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복수입니다 23절 사무에라 13장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인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대기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울을 끼치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다비 아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하온 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35절 요나다비 함께 아래 데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 왕 안미후레 아들 달매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사무엘라 13장 마지막절 39절입니다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라 14장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항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4절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소하니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처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처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적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인은 허물이 없으리이다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요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왕께 엽줍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요하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하비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하비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20절 이는 왕의 종 요하비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21절 왕이 요하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하비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하비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하비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계리였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마리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절 압살롬이 이태동한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제 사무에라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제 사무에라 15장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에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암우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요아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요아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요아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 2의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베를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에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합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업을 칠까 하노라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다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국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스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낙은에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20절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21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1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로운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24절입니다 보라 사도가 그와 함께한 모든 뇌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워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5절 왕이 사도계에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워가라 만일 내가 요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괴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 3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계에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도가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워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빌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별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게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짚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 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사무엘라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화요일 말씀으로요 사무엘하 또 13, 14, 15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말씀으로 이제 16, 17, 18, 19장까지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토 교민 부흥집회가 곧 저녁에 또 7시 반부터 중앙교회에서 있어서요 은혜 충만히 받기를 또 기도하면서 다녀와서 수요일 말씀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하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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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샬롬